국민의힘 소속 최성현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춘천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성현 예비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춘천 브랜드가 손흥민이라며, 춘천역의 명칭을 손흥민역으로 바꾸고, 명동과 지하 상가에 손흥민 길을 만들면 춘천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의 한국형 주라기 공원인 디워랜드를 만들어 국제 테마파크로 육성하고, 서양강의 야간음악 분술 조성에 춘천을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